종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종로는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중심지답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참 많은데요. 이런 다양한 매력을 듬뿍 담은 종로구 100초 홍보영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기간은 오는 10월 15일까지이며 종로의 역사, 관광, 지역, 인물 등 그 어떤 주제도 상관없습니다. 종로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총 300만원의 상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응모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근 종로구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종로구는 오는 11월까지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오랜 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없는 간판을 정비합니다. 이번 사업은 간판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간판 철거를 원하는 건물 소유자 등은 오는 10월 8일까지 도시디자인과나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한복의 멋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일상 속 한복 입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0월 9일부터 24일까지 종로 한복축제를 개최합니다. 종로구 일대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는 한복 뽐내기 대회와 한복 패션쇼, 종로 한복길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2021 창신 마을축제 온 오프라인 레트로 감성축제가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 곳곳을 무대로 기획한 문화예술 전시와 공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행사장은 창신동 일대와 마로니의 야외 공연장이며 종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과 창신소통 공작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까지의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원하시는 분은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이나 1399 콜센터, 종로구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의료기관별 날짜별 접종을 분산해 최대한 안전하게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니 대상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오늘 종로소식통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